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HyperX 클라우드 코어 무선 게이밍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양방향성 마이크를 탑재했으며 좌측과 우측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감세하여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정면에서 발생하는 소리일 텐데요.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에서 발생하는 소리와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을 정면에 둔 상태로 소리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주변 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하지는 못합니다만 목소리와 비교한다면 훨씬 작은 소리로 수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소리가 아니라면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무선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품질이 준수합니다. 목소리를 수음할 때 미세한 노이즈가 발생합니다만 크게 신경 쓰이는 수준은 아니고 목소리를 왜곡하지 않아서 충분히 만족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아쉽다면 서드 파티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는 방법을 강구해 봐도 좋을 텐데 저는 순정 상태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끝